포미닛 만나보겠습니다. 양궁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거는 비밀이라서 말하기 조금 어려운데 옷깃들을 조심해야 돼요. 옷깃. 옷깃을 조심해라. 다행이네요. 못 듣고 있어요. 옷깃을 조심해라. 자 이제 EXID 대 포미닛의 긴장감 넘치는 양궁 경기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준결승입니다. 포미닛과 EXID의 대결. 자 준비하고 있죠 EXID? 자 정화. 네. 중요합니다. 자 첫번. 오 10점입니다. 첫번. 오 10점입니다. EXID 10점입니다. 기선제압인가요? 야 이렇게 되면 포미닛 몰라요. 모릅니다. 아 몰라요. 이렇게 되면 남지현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남지현은 상대적으로 이 세 명의 선수 중에 에이스는 아니거든요. 아 좋아요. 네 9점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잘 쏘고 있습니다. 잘 밀리지 않아요. 상대 팀이 10점으로 나왔는데 9점을 쏜다는 거. 절대 안 밀리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두번째만. 많은 부담을 갖고 쏘기 시작하겠죠. 오 X10입니다. X10. 오 X10입니다. X10. 오 X10입니다. X10.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X10입니다. 아니 이게 웬일. 조만간 카메라 깹니다. 10점 안에 또 라인이 있습니다. 거길 X라고 하더라고요. X10이라고 그러죠. X10이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10점이에요. 그렇다고 11점 주지는 않고요. 아쉽네요. X 사이즈 세네요. 8점입니다. 괜찮습니다. 8점. 그래도 지연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연이 밀리지 않아요. 종화 무서워요 지금. 눈빛이 무서워요. 어우 저 친구 굉장히 차분하고 무서운 친구네요. 예. 약간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화 표정에 흔들림이 전혀 없죠. 눈이 너무 떨리는데. 눈만 떨려. 오오. 약 почти 너무 떨리는 거죠. 눈만 떨려. 오오오. 오오. 카메라 맞혀. 오오예. аст다 vez 10분. 앨스텐 한번 rust에 destinations exempl요. 타졌어요. 예. 눈이 너무 떨려. 케밀리언 조언 안giciger river. 맞았습니다. 엤브스텐. 카메라 맞혔어요. 이게 조금만 수 있으면 카메라를 좀 굳으러 가는 거거든요 10점 만점에 10점 30점 만점을 썼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우리 정화 선수가 대박이네요 오늘 오늘의 기고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눈만 떨리고 다른 데는 전혀 흔들림 없죠 양궁전사 같아요 저거 보세요 튀어나왔죠 카메라를 쏘고 2015년 아이오페 본인도 놀랬습니다 오늘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오늘 우리 남지현 흔들리면 안 돼요 점수 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이죠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마지막 발을 영향을 안 받기 쉽지 않은데요 영향을 안 받기 쉽지 않은데요 10점입니다 역시 대단히 포미닉과 지금 EXID의 이 경기는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입니다 한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3점 차입니다 자 이제 2라운드죠 지훈과 하니입니다 지훈 자 하니 첫 발입니다 약간 불안했죠 7점입니다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 10점을 하도 싸워서 7점 비교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7점 높아요 7점 대단히 높은 점수입니다 너무 아파요 그래!